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영아입니다. 무승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이번 영상은 미니코너 심리 테스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쉬고 있던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불안해진 걸까요? 1번 강도를 만났다. 2번 독뱀과 전갈을 만났다. 3번 식량이 다 떨어졌다. 4번 귀를 잃었다. 지금 심리를 저희가 거꾸로 점사를 봐드릴게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귀를 잃은 걸 같아가겠네. 이 질문은 민감한 부분 찾기,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4번 귀를 잃었다. 당신은 애인과의 성격 차이에 민감합니다. 그와 조금만 의견 차이가 생겨도 우린 어쩔 수 없다며 금방 우울해지고 마는군요. 그런데 애인은 안 가져가서 엉터리다. 애인은 안 가져가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여유를 즐기며 침대 위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벌레. 선생님은 이 벌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살충제를 듬뿍 뿌린다. 2번 벌레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책을 읽는다. 3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린다. 이 질문은 싫어하는 상대를 대하는 성향 테스트입니다. 4번 무엇이든 손에 들고 벌레를 때린다. 싫은 티를 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성향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숨기지를 못하시는군요. 때로는 싫어하는 상대를 공격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하는 성향이네요. 그런 것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심리적이니까. 아까 그랬죠. 즉설적이라고. 싫으면 싫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너는 뭐 때문에 싫어하고 너는 오지마하고 안 봐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가신 애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먹을 것도 없고 사방이 모래뿐인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소, 사자, 원숭이, 말, 양 이렇게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 마리씩 버려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버리겠습니까? 뭐부터 버릴 거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이 되니까 하나씩 버려야 된다. 제일 먼저 버릴 거는 양부터 버리겠어요. 그다음에 소를 버리겠어요. 그다음에 원숭이를 버리겠어요. 그다음에 말 버리고요. 그다음에 사자 버려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무엇부터 놓는지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가시나 머시마 이일환성이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애 돌진하고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근 40년을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을 제일 먼저 버리죠. 그러니까 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또 있어요? 괜찮네요. 좋죠 이런 거가 오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오늘 촬영하는 게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굉장히 인간적이다는 거. 이제 목욕탕 가서도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서 안 와요. 많이 거실 거예요. 아니요 어려워해요. 근데 빌거벗고 있는데도 표가 나나 봐요. 하하하하하하 네. 더운 Сво세가 나나 봐요. 네. 왜요 период sweet looking sa